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형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시 교과전형 대학별 입시 결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2018학년도인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되어 있는 성적 수치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내 성적과 비교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입시 결과 분석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학생부 반영 교과목에 따른 성적 변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에서 반영하는 교과목 기준으로 성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입문계열 지원하는 학생이 국어영어 수학 사회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해서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요. 나는 국어영어 수학 사회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내 성적이 높아서 보통 부모님들이 전교과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교과 기준이 아닌 조금 더 많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교과 기준으로 내 성적과 비교했을 때 나는 성적이 좀 부족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과목에 따른 성적 변화를 확인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대학 레벨과 상관없이 최저 기준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높은 학교들이 있고요. 대학 레벨이 높은 거에 비해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아서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모집 인원 및 경쟁률에 따라서 특히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충원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에 따른 성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발표되는 성적이 최초 합격 컷인지 최종 등록자 평균 컷인지 어떻게 보면 최저 커트라인 성적인지 아니면 80% 컷에 대한 평균 성적인지 이런 게 공개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성적에 어떻게 보면 밑에 한 줄로 간략하게만 적혀져 있지 보통은 입시 결과를 보면 숫자가 쭉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성적과 이 숫자가 높냐 낮냐를 그냥 비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 추이를 조금 잘 유의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드리면요. 일단 교과목이 반영되는 학교에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어영어, 수학, 사회가 입문계열, 국어영어, 수학, 과학이 자연계열입니다. 그렇게 돼서 대부분의 대학 개수가 아예 보시는 것처럼 않죠. 그런데 특이하게 서울 침입대 같은 경우는 국어영어, 수학, 사회의 70%가 입문계열은 반영되는데 그 외에 다른 기타 과목들, 석차 등급이 이수되어 있는 기술 가정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이런 제2위고 모든 과목들까지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요국가 기준으로 내가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외 과목 이런 거죠. 입문계열 학생인데 과학을 공부했을 때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판단해 보셔야 되고 과목별로 덕성여대나 석영대 같은 경우는 입문계열은 수학을 뺐고요. 자연계열은 국어를 빼서 과목수가 세 과목밖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과목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에서 발표될 때 이 과목수에 대한 기준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자기 기준으로 어떤 대학에 따른 내 성적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학년별 반영 비율입니다. 어떤 학교들이라고 할 만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년별 가정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33%, 2학년 때 33%, 3학년 때 33%인데 중요한 건 제 학생들은 5학기가 반영된다는 거죠. 크게 1학년 때 2번, 2학기 때 2번, 그리고 3학년 때는 한 번만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3학년 때 가정치가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3학년 때는 한 번으로 가정치가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려대 학교 추천원이라든가 광원대 성신자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가정치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경우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좀 낮았지만 2학년 때, 3학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더 올라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반영 비율에 해당이 되는 대학이 지원했을 경우는 조금 더 성적이 좋게 나오겠죠. 반면에 나는 1학년 때 성적이 제일 좋고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갈수록 떨어지는 한 친구는 이 대학이 지원했을 경우는 당연히 원래 성적보다 더 많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반영 가정치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 있잖아요. 성적을 잘 받으셔서 이 앞에 보신 것처럼 3학년 때 40% 반영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성적을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크게 교과 전형이라는 전형 자체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적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적용하는 학교들 중 크게 작년보다 완화가 됐거나 이제 아예 최저기준을 적용 안 하다가 올해 새로 생긴 학교들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보통 완화된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성적들이 조금 더 상승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강화된 학교들은 조금 더 성적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동동여대 같은 경우는 크게 2개의 영역 등급합 6이었던 게 2개의 영역 등급합 7인데요. 영어가 포함되면 다시 2개의 영역 등급합 6으로 올라간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완화됐을 때에 어떻게 보면 성적이 변화되는 거나 조금 올라갔을 때 변화되는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기준으로 최저 충족률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내신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합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대학인 고려대학교도 수시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 크게 보시면 400명 모집 인원에 지원자만 1,600명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최초 경쟁률이 평균 4대 1인데요. 중요한 것은 면접에 응시하고 최저 기준에 충족하는 자가 딱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최저 기준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있으면 그걸 맞추는 친구들이 50% 정도까지는 충족을 못한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2대 1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은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실대 같은 경우 크게 2017학년도에 최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에 임문계열하고 경상계열은 2개 등급합 6, 자연계열은 2개 등급합 7, 물론 영어를 제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없다가 생기다 보니 성적이 크게 임문계열 같은 경우는 정체 결과가 성적이 1.3까지도 하락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건축학부 실내 건축 전공이 거의 1등급 정도가 하락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작년 거로 비교해서 보실 때 아무래도 크게 이런 변화들이 있는 학교들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당국대 같은 경우는 크게 전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인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등급합 6이었거든요. 그래서 탐구를 제외하고 국영수에서 두 과목을 맞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그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2개 등급합 6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보통 완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탐구 한 과목이 더 자격 기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 비해 2018학년도에 평균 성적이 크게 많이 올라간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학과라고 해서 3.01이던데 1.96까지 상승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는 크게 1.92던 게 1.75까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이 낮아지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지는 성적이 좋은 최저 기준을 못 맞췄던 친구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리가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모집인원 및 경쟁률 추가 학교에 따른 분석을 좀 해드리면 상명대학교입니다. 2018학년도 결과 자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형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그리고 아마 2019학년도까지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작년에 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에 8명을 모집하던 게 3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31.29대 1이었습니다. 8명을 모집하는데 31대 1인 거죠. 그래서 성적이 1.61로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성적이 많이 상승됐던 것에 비해 모집인원이 3명 늘어나고 경쟁률이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0.25 정도 하락했다는 점. 그래서 크게 모집인원이 많아지거나 경쟁률이 하락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는 내 모의고가 발표된 성적보다도 조금 더 성적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마지막 경쟁률까지도 살펴보셔서 눈치작전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경쟁률 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모집인원이 늘어나면 성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경쟁률이 높아지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대학교의 교과 충원율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충원 확률이 되게 높고 충원 비율조차가 높습니다. 이유는 중복으로 합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 보셨다시피 국어영어 수학 문과 기준 사회 기준으로 문과 국어영어 수학 과학 기준으로 자연계열의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여러 군데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되게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학교까지 크게 모집 정원 대비 경쟁률 대비 최저 기준을 충족해서 충원이 된 학생들 대비 실질 경쟁률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되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수치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면 경쟁률이 4대 1이던 게 실질적으로 충원이 되는 인원까지 합쳐졌을 경우는 2.28대 1 정도. 조금 고교 추천 전형이긴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4.71대 1이라는 경쟁률이 399명이 충원이 되면서 급격하게 실질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충원률이 높은 학과에 지원했을 경우 경쟁률이 낮아서 어떻게 보면 다 합격하는 경우들도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낮다고 해서 꼭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로만 6개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내가 한두 개 정도를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교과 전형을 이런 확률로 접근해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원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다른 논술이나 이런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 자체가 되게 많이 낮다는 점 거기에 최저 기준이 들어가거나 최저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충원률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보면 성적을 보는 방법입니다. 크게 대학별로 성적을 발표하고요. 그 발표된 성적이 대상자가 최초 합격 기준인 거냐 아니면 전체 합격 기준인 거냐 아니면 최종 등록자 기준인 거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범위는 평균 성적을 반영하는 거냐 80%를 반영하는 거냐 커트라인을 반영하는 거냐에 따라서 성적이 발표되는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다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선발하는 학과에 15명이 추가 합격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등록은 9명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총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만 보면 10명이 아니고 25명이 되는 겁니다. 25명 중에서 9명이 최종적으로나 여기 다니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최초 합격자 평균이 최초 합격한 10명의 평균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합격생은 아까 말씀드린 10명에 15명의 합격을 다 포함한 25명의 평균입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표되는 성적은 최종 등록생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25명 중에서 9명에 대한 성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적당히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물론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다 빠져줄 수도 있지만 안 빠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성적에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이 잡힌다라는 점 다만 이제 80% 컷의 평균이라든가 최저 성적의 커트라인은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컷이나 최저 성적을 보게 되면 나하고의 성적이 많이 차이 안 나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합격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표되는 성적이 어느 기준인과에 따라서 내 기준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평균 성적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면 아래 위로 편차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지만 분명히 떨어지는 친구인데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꼭 우리 친구들이 평균 성적보다 내 성적이 안 돼 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기보다는 밑으로 충원돼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은 전형일수록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평균 성적보다 조금 낮아도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다만 너무 떨어지는데 그걸 믿고 그냥 막 지원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꼭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